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결정이 나자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미애가 그동안 개인정치를 했다며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을 자신의 개인정치, 정치 무대로 활용했다면서 크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는 16일 사의를 표명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임기는 윤석열로 시작해서 윤석열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정도로 추미애가 처음부터 윤석열을 개량해서 들어왔고 또 윤석열을 말하자면 정직 조치를 함으로 해서 사의를 표했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추미애가 오로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법무부라는 큰 조직, 검찰개혁 이런 거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는 것이 지금 일선 검사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가 장관직을 맡은 지 1년 만에 인력 여당의 주요 서울시장 후보로 부각이 된 것도 지금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대폭 받아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기서 배제시키는 거였는데 그 업무가 끝나자마자 자기는 이제 사의를 표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삼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라 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자체가 정치 무대가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미애의 사의 소식을 들은 현직 부장검사는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끊임없이 때리며 존재감을 들어내는 자기 정치를 해왔다. 윤 총장의 정직이 결정됐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떠나는 것도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추미애의 사의 소식을 전해드린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란 공직이 검찰개혁이란 구호 속에서 정치인 추미애의 정치 무대로 활용됐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이날 페이스북에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1월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임으로 임명된 이후에 추미애는 취임 일주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들을 대거 한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 수사했던 검사들은 수사권이 없는 고검이나 또는 제주동 지방검찰청으로 좌천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라인 대학살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의 공소장도 공개하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인사 뒤에 국회에 출석했던 추미애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 윤석열이 4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되는 이성윤, 심재철, 김관정 검사장도 이때 모두 검찰 내 요직을 깨찼습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당시에는 특수통 편제 인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었다. 그렇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1년간 사사 끊끈이 부딪혔습니다. 추미애가 먼저 공격을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금씩 받아치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둘 간의 갈등이 거세지면서 추미애에 대한 검사들의 실망감도 커졌습니다. 추미애의 검찰개혁이 제도 개선보다는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진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검찰개혁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들은 없는 겁니다. 그저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리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나 특별하게 프로젝트를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추미애 초기에는 인사와 배당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하는 검사들이 많았다면서 모두 공연불에 거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윤 총장 때리기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치대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기자사건에 한도훈 검사장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던 것입니다. 추미애는 이를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윤 총장의 최척권인 한도훈 검사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검찰 여부에서는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본격화됐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장이었습니다. 이 차장이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윤 총장과 일부 대검 참모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던 것입니다. 검언유착이 죄가 아니다는 겁니다. 검언유착이 아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부검사장회의까지 소집했지만 추미애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막무가내였습니다.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16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중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로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아직까지도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강제로 열어야 한다는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법의 필요성까지 밝겠다가 여론의 가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증거가 많다고 해놔 놓고 나중에 한동훈 검사장을 왜 기소하지 못하느냐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유심, 그 번호를 압수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정작 거기에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증거가 많다고 해놔 놓고 정작 증거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휴대전화를 못 열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를 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강한 여론의 역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추미애는 자신 아들의 병력 비리 의혹 수사로 임기 중에 많은 고비를 겪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과 그의 전 보좌관 모두 결국은 무혐의를 받았지만 그러나 의혹은 계속 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검찰, 고검으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휴가 특혜 의혹, 휴가를 연장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데다가 사전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후에 신고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 결국은 무혐의 처리받았다. 이 무혐의도 지금 추미애 라인을 부르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지검장이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건은 무혐의다.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추미애의 지금 받고 있는 의혹들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더다시 사건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법 요인이 많았습니다. 직권남룡, 검찰청법 위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이 수사 책임자는 추 장관 취임 이후에 성수 장관했던 김관정 검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 역시 추미애에게 당하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이 출석한 대검 국감장의 생방송 시청률은 10%에 육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정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볼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뭘 봉사할 것인지 고민해보겠다라고 여지를 남겼고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야권의 대선 후보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야권에서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게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 내에서는 추미애와 윤 총장의 동시 경질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주율이 1위를 다투던 지난달 24일 추미애는 윤 총장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면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때 이른바 판사 문건이라는 것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검찰이 공소하는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 참고 자료로 재판에 임할 때 해당 판사의 정보사항을 아래라고 정리해놨 자료를 거기에 갑자기 판사 사찰 문건으로 둔갑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됐던 것입니다. 추미애의 징계 청구에 대해서 전국의 검사들이 성명을 내면서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이성윤, 김관정, 심재철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장들은 제외하고 그이 때 모든 검사들이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복수의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으로 검찰총장을 해임하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에서 성소하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을 결정하면서 다시 식물총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무효 소송을 내겠다. 오늘 이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구정우 선공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추 장관의 취임과 윤 총장의 정직 그리고 다시 추 장관의 사임까지 모두가 잘 짜여진 각본 같다며 검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떠나버리는 추 장관이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추미애는 검찰 조직 법무부 관련된 것보다는 오로지 윤 총장의 검찰총장을 제거하는 이 목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기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페이스북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채참하는 거의 대부분 헛발질로 끝났습니다. 감찰, 비위조사, 그리고 특활비조사, 게다가 김봉현 말을 듣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배제시키면서 검사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룸사랑에 접대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공개했지만 역시 그것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금원유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추미애가 손을 건드렸던 부분들은 대부분 자기 편에게 되돌아가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오면서 여권에서 크게 반발을 했던 겁니다. 빨리 추미애를 빼라. 추미애 때문에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하는 여론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억지로 보이는 정직 2개월 징계를 하고 그리고 당일 날 바로 문재인은 재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는 지금 사의를 표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경질, 해임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정권에 큰 부담을 가져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와 아름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법적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추미애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의 싸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직은 시켰지만 추미애가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자기 정치 그래서 다음 서울시장 후보 또 대선 후보까지 이름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결국은 검찰 조직을 망쳐놓았다 하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